송만 나오면 쏙쏙 말리는 산 웬만한 사람들은 버린다 잔다니마저 쏙쏙 내내고 드디어 오전 손질이 끝나고 하나 둘씩 잘 잡는 것도 딱까지 자 그럼 해체 전과 해체 후 비교 들어갑니다 크기만 달라졌으면 싱크로율 100%의 손질 전과 수손질 와, 그럼 그냥 자를 수도 있더라고 과대 모양, 뇌로 세게 다 조여서 시작된 타까비치 모양을 잡아준 바퀴즈 뇌로 세게 다 조여서 시작된다 들은 잘 차가운 아래에